이 메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.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서 이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보세요.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정답을 공개합니다. 이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은 E, F샵, G샵, A, B, C샵, D샵, E 이런 구성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 조표를 확인해보니 F, C, G, D 4개의 샵이 붙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메이저 스케일은 파, 도, 솔, 에 샵이 붙는다라는 것을 확인해주시고 3도와 4도, 7도와 8도가 반음인지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.